생일 축하 함스키 어? 넌 라이터가 했네 이츠 선생님 아 너무 웃기다 자 그러면 태원아 너도 같이 부르자 내가 왜 같이 끄니? 너도 8월 15일날 생일이잖아 하나 둘 셋 중근아 생일 축하해 우리들의 선물을 담아왔어 고마워 얘들아 어? 근데 이 펜은 누가 준 거야? 제 거야 상국이 나 제 펜 싫어! 제 펜 싫어! 왜 그래! 제 펜 싫어! 소리 질렀더니 아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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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계속 그렇게 할래? 너 그러면 나 생일 초대 리스트에서 너 뺄 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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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국아 너무한 거 아니야? 나는 내 노트에 네 이름도 다 적어놨는데 진짜? 그러면 내가 미안해 근데 그 노트는 뭐야? 데스노트 오늘 우리 집에서 너의 사랑 같이 놀자! 고마워! 아aczy safle! 한글자막 by 한효정